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84쪽이죠. 제5장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관계대명사란 것은 문장 내에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어떤 명사를 받는 대명사의 역할을 겸하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who, which, that, what,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말에는 없는 것이라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겠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떠한 때에 쓰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용법을 보죠. 1. 관계대명사 1. I know a boy who can speak French 2. He has a dog which runs very fast 3. Do you know the lady that is standing at the gate 4. This is what I want to have 먼저 선행사란 용어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선행사란 것은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 특히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관계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를 말합니다. 선행이란 말은 앞선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말이란 뜻에서 선행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이 관계대명사는 대개 형용사자를 이끌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소식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용법이 결정되는데요. 다시 말해 선행사가 사람을 나타내는지 또는 동물이나 사물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내에서의 선행사의 역할, 즉 주어로 쓰였는지 소유격으로 쓰였는지 또는 목적격으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는 이렇듯 선행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그럼 다음 표를 보면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종류와 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먼저 선행사가 종류, 즉 무엇을 나타내느냐, 다시 말해 사람을 나타내는지, 동물이나 사물을 나타내는지, 또는 사람, 동물, 사물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물을 나타내면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격, 즉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에서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주격인 경우, 소유격인 경우, 목적격인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의 격이 주격인 경우에는 후를 씁니다. 소유격인 경우에는 후지, 목적격인 경우는 훈, 이렇게 변하죠. 또 선행사가 동물 혹은 사물이고 관계대명사의 격이 주격이면 위치, 소유격이면 후지, 또는 오브 위치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목적격이면 위치가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인 경우에 모두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주격은 that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격은 없어요. 그리고 목적격도 that을 쓰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선행사가 사물인데, 관계대명사 안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what이 되겠습니다. 주격은 what, 소유격은 없고, 목적격 또한 what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대명사의 쓰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앞에서 훈나, 후지, 훈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쓴 답이었습니다. 훈은 주격, 후지는 소유격, 훈은 목적격이죠. 또 이 중에서 후와 훈은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런데 that에는 소유격이 없으니까, 훈은 바꿔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who, 후지, 훈은 모두 형용사자를 이끌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That is the boy, 저 애가 그 소년이다. He likes to play tennis. Play tennis 하면 테니스 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play 다음에 아무런 관사 없이 운동 이름이 나오게 되면 뭐뭐를 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e likes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하려면 우선 두 문장에서 같은 사람 또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야겠어요. 이 중에서 앞에 있는 것이 선행사가 되고 뒤에서 이 선행사를 받는 말은 관계대명사로 고쳐서 선행사 뒤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 문장에서 the boy와 다음 문장에서의 he가 같은 사람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러니까 the boy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he는 관계대명사로 고쳐야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사 the boy는 사람을 나타내죠. 그리고 the boy를 받는 대명사 he가 주어니까 관계대명사는 사람이면서 주격인 who를 써야겠습니다. 따라서 he를 who로 고치고 선행사 the boy 뒤에 no와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즉, 앞에 문장인 that is the boy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 그리고 나머지 부분 likes to play tennis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죠. 자, 확인합니다. 이때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 이하는 앞에 선행사 the boy를 소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the boy who 또는 that likes to play tennis 이렇게 하면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면 저 애가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관계대명사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는 원래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that is the boy라는 문장과 he likes to play tennis라는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해서 연결했죠. 그래서 who를 잘 보세요. 결국 관계대명사 who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뒷문장에서 대명사 he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엉클은 명사로 아저씨, 삼촌이란 뜻이니까 그 남자는 나의 아저씨다. He's working in the garden. is working은 동사 work, 일하다의 현재진행형이죠. 그래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garden은 정원이니까 그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해보죠. 자, 먼저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the man과 다음 문장의 he가 되겠어요. 그럼 the man을 선행사로 하고, he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되겠죠? the man은 사람이고, he는 그 문장에서 주어니까 주격인 who를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who 대신에 that을 써도 되죠? 자, 여기서는 그냥 who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시작되는 형용사절은 그 수식을 받는 선행사 바로 다음에 와야 하니까 the man 바로 뒤에 who is working in the garden 이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is my uncle을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을 확인해보죠. 여기서 who is working in the garden은 선행사 the man을 꾸미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의 주부는 어디까지죠? 그렇죠? 선행사 the man부터 who is working in the garden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지가 동사, 그리고 my uncle은 보호가 됩니다. 자, 해석해보죠. the man who is working in the garden 정원에서 일하는 그 남자는 he's my uncle, 나의 아저씨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문장의 앞이나 가운데 있는 말을 선행사로 할 때는 그 선행사 바로 다음에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연속되는 식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또 보죠. I know a girl. Her name is Judy. I know a girl. 나는 한 소녀를 안다. Her name is Judy. 그녀 이름은 Judy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는 앞 문장의 a girl과 뒷 문장의 her가 같은 사람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a girl을 선행사로 하고 her를 관계대명사로 고칠 수가 있는데 선행사 a girl은 사람이죠. 그리고 her가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her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로 고치면 되겠죠. 자, 두 문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관계대명사 who's 이하가 선행사 a girl을 소식하니까 I know a girl. 나는 소녀를 알고 있다. 자, 어떤 소녀죠? whose name is Judy. 이름이 Judy인. 정리하면 나는 이름이 Judy인 소녀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소유격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반드시 관사 없이 바로 명사만 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 This is the boy. 이 애가 그 소년이다. I met him in the park yesterday. 나는 그를 어제 공원에서 만났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두 문장에서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뭡니까? 앞에 문장이 the boy와 뒷문장이 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he boy를 선행사로 하고 힘을 관계대명사로 고쳐서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겠죠? the boy는 사람이고 힘은 목적격이니까 관계대명사도 격을 맞춰 목적격을 써야죠. 따라서 whom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연결해 보면 자, 앞문장 This is the boy를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m 그리고 뒷문장에 연결하는데 목적의 힘은 이미 관계대명사 whom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문장인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This is the boy whom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여기서도 whom이야가 the boy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니까 This is the boy. 이 아이가 그 소년이다. 자, 어떤 아이죠? whom이야가 설명하고 있죠. Whom I met in the park yesterday.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다. 정리하면 이 아이가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No.1 I know a boy who can speak French. 후를 보세요. 이번엔 관계대명사 who가 쓰였죠. 선행사 of boy가 사람을 나타내고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쓰인 것이죠. 프렌치는 명사로 불어 또는 프랑스인 또는 형용사로 쓰이면 프랑스의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불어란 뜻입니다. who이야는 a boy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I know a boy. 나는 소년을 알고 있다. Who can speak French. 불어를 말할 수 있는. 정리하면 나는 불어를 말할 수 있는 소년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선행사 of boy는 동사 no의 목적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관계대명사를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주격 후를 써야겠어요. 관계대명사의 격은 선행사의 격과는 상관없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격이 결정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 후가 쓰인 것이죠. 자, 이 문장은 I know a boy라는 문장과 He can speak French. 이런 두 문장을 연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boy와 he는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a boy는 선행사가 되는데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에서 he는 주어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주격 관계대명사 후를 써서 연결한 것이죠. 참고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쓰인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의 인칭이나 수에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후는 관계대명사로 후이야는 선행사 a friend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죠. friend는 명사로 친구 live는 동사로 살다 이럴 뜻이니까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다. 자, 어떤 친구인지 후이야가 설명하고 있죠. who lives in suon 수원에 사는 정리하면 나는 수원에 사는 친구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관계대명사 후는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선행사가 a friend로 사람을 나타내고 또 형용사절 내에서 역할이 주어니까 후가 쓰인 것이죠. 따라서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 a friend의 인칭과 수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a friend가 삼위칭 단수니까 그리고 또 현재죠. 그래서 live에 s를 붙여서 동사가 lives가 된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장을 보죠. 후이야를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절이 앞에 two friend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죠. 자, 해석하면 나는 수원에 사는 두 친구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의 선행사는 two friends입니다. 그리고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선행사가 two friends로 복수기 때문에 동사는 s가 붙지 않고 그냥 live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hich, who's 또는 of which는 선행사가 동물 혹은 사물인 경우에 쓰이는 관계대명사죠. 여기서 위치는 주격이고 who's나 of which는 소유격 그리고 위치는 목적격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주격과 목적격 모두 that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자를 이끌어서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죠. 여기 books are his 그 책들은 그의 것이다.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자, 선행사를 찾아보죠. 여기 the books와 they는 같은 것을 나타내니까 the books가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y는 관계대명사로 고쳐서 두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선행사 the books가 사물이고 they가 주격이니까 관계대명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때 물론 that을 써도 되겠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the books를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이나 death을 쓰고 그리고 are on the desk을 쓴 다음에 나머지 are he's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문장을 확인해 보죠. which 또는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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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 book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니까 the books, which 또는 that, are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그 책들은 자, 이런 의미로 여기까지가 주부죠. are he's 그의 것이다 정리하면 책상 위에 있는 그 책들은 그의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 관계대명사 which이나 that이 주격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 인칭과 수에 일치시키는데 선행사 더 북스는 복수죠. 그래서 동사 아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질을 쓰면 안 되겠어요. 자, 다음 의문을 보죠. look at the book its cover is red look at the book 그 책을 보아라 its cover is red 여기 cover는 명사로 뚜껑, 표지 이런 뜻이니까 그것의 표지는 빨간색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두 문장을 연결하려면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앞 문장의 the book과 뒷 문장의 itch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the book이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사물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itch는 소유격이니까 관계대명사는 who's를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look at the book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se 그리고 cover is red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look at the book whose cover is red 자, who's 이하를 보세요. who's 이하는 the book을 꾸미는 형용사절이니까 look at the book 책을 보아라 자, 어떤 책입니까? whose cover is red 표지가 빨간 정리하면 표지가 빨간색인 책을 보아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who's를 쓰지 않고 who's를 쓰지 않고 of which를 써서 두 문장을 합쳐 보겠습니다. 무생물의 소유격은 of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its cover is red 에서 its cover을 the cover of i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look at the book과 the cover of it is red 이런 두 문장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ts cover의 itch는 소유격이지만 the cover of it 의 it은 앞에 전치사 of의 목저가 되죠. 자, it은 사물을 나타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of it은 of which가 되겠죠. of which를 선행사 the book 바로 뒤에 쓰면 되니까 look at the book을 쓰고 그 다음에 of which 그리고 나머지 부분 the cover is r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look at the book of which the cover is red of which를 선행사 바로 뒤에 두지 않고 the cover of which 자, 이런 식으로 본래의 위치에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look at the book the cover of which is red 자, 방금 했던 것들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look at the book whose cover is red look at the book of which the cover is red look at the book the cover of which is red 결국 whose cover나 of which the cover 그리고 the cover of which가 모두 같은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에 whose를 써도 되고 of which를 써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whose를 쓰는 경우는 명사 앞에 아무런 관사도 쓰지 않지만 of which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this is the book she gave it to me yesterday this is the book 이것이 그 책이다 gave 동사로 give, 주다의 과거형이죠. give, gave, given 이렇게 변하죠. she gave it to me yesterday 그 여자가 그것을 어제 나에게 주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을 찾아보죠. the book과 it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he book이 선행사가 되고 it을 관계대명사로 고치면 되겠죠. 선행사, the book은 사물이고 it은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되겠죠. 자, 두 문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this is the book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 she gave to me yesterday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which 이하를 잘 보세요. which 이하가 the book을 소식하니까 이것이 그 여자가 어제 나에게 준 그 책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which she gave to me에서 간접 목적 앞에 전수사 2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하지만 관계대명사로 연결되기 전에 문장 즉 she gave it to me yesterday 자, 여기에서 2는 생략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 she gave it me yesterda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give의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give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간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he gave it to me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 문장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 위치는 앞에 a dog을 선행사로 하면서 runs의 주어가 되니까 주격관계대명사죠. 자, 이렇게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는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run은 동사로 달리다, 뛰다 이런 뜻인데 run, ran, 이렇게 변하죠. 자, 그리고 fast는 부사로 빨리 형용사로 쓰게 되면 빠른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 이하는 a dog을 소식하는 형용사절이 되니까 he has a dog he has a dog 그는 개를 가지고 있다 which runs very fast 매우 빨리 달리는 정리하면 그는 매우 빨리 달리는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관계대명사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 어떤 게 인칭과 수에 일치해서 3인칭 단수로 현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에 s가 붙어서 launch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원래 he has a dog 이런 문장과 it runs very fast 이런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a dog 그리고 it이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죠. a dog이 선행사가 되고 it을 관계대명사로 고쳐서 문장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선행사 a dog이 동물이고 it이 주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who와 위치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관계대명사 that의 용법을 알아보죠. 자, 함께 보죠.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 어떤 경우에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격과 목적격이 둘 다 that으로 같고 솔격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사물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who나 who는 who 또는 which 등으로 대신할 수가 있죠. 또 that도 다른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홍룡사자를 이끌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소식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다른 관계대명사는 달리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두어야 할 경우에는 that 대신에 다른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ich 등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gate는 명사로 문, 대문 이런 뜻이니까 Do you know the lady? 너는 그 숙녀를 아니? That is standing at the gate. 문에 서 있는. 정리하면 너는 문에 서 있는 그 숙녀를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that은 관계대명사죠. is standing의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이 되겠습니다. 대디아가 형용사절로 선행사 the lady를 수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선행사가 the lady 즉 사람이고 형용사절 내에서 주격이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who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하지만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who 대신에 that을 쓴 것이죠. 자, 이처럼 that은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인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관계대명사 that을 특히 많이 쓰는 경우를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먼저 선행사가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 이상일 때 that을 쓰죠. 다시 말해 사람 플러스 동물 혹은 사람 플러스 사물 혹은 사람 플러스 동물 플러스 사물 자, 이런 식이 되면 관계대명사로 that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행사 앞에 형용사의 최상급이나 서수 또는 the only the very all no the same 같은 수식어가 올 때도 that이 쓰이죠. 자, 그리고 선행사 앞에 의문대명사 who, which, what 등이 오는 경우에는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who, which 대신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 번 보죠. 자, death을 잘 보세요. 왜 관계대명사로 death을 썼을까요? 그렇죠? 선행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선행사가 the boy and his dog 이런 식으로 사람과 동물을 함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who를 쓰게 되면 dog이 포함이 안 되고 the boy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which를 써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행사를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death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death은 are running의 주어니까 주격이 되겠어요. are running은 run의 현재 진행형이니까 달리고 있다, 뛰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look at the boy and his dog 그 소년과 그의 개를 보아라 that are running here 이리로 달려오고 있는 정리하면 이리로 달려오고 있는 소년과 그의 개를 보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death, Ian은 형용사절로 앞에 선행사 the boy and his dog 을 수식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뒤에 동사는 선행사의 인칭과 수에 맞춰야겠습니다. 자, 복수니까 아가 온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pretest는 형용사 pretty의 최상급이죠. 가장 예쁜 이런 뜻이죠. ever는 이제까지 여태 이런 뜻이고 seen은 보다 see의 과거 분사형이죠. 그래서 have ever seen 하면 이제까지 본 적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처럼 최상급 death 주어 have ever 과거 분사 자, 이렇게 되면 최상급을 a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뭐뭐한 중에 가장 a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she is the prettiest lady 그 여자는 가장 예쁜 숙녀이다 that I have ever seen 내가 이제까지 본 중에 정리하면 그 여자는 내가 이제까지 본 중에서 가장 예쁜 숙녀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the prettiest lady 가 선행사고 death 이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death 은 뒤에 나오는 have seen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자, 선행사 the prettiest lady 를 잘 보세요. 형용사의 최상급 prettiest 가 선행사 lady 를 수식해 주고 있죠. 이렇게 선행사 앞에 형용사의 최상급이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death을 쓴 것이죠. 자, 물론 꼭 death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jack is the first boy that solved this problem first는 형용사로 첫 번째의 일등의 이런 뜻의 서수죠. solve는 동사로 풀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고 problem 명사로 문제 이런 뜻이니까 jack is the first boy jack은 첫 번째 소년이다 that solved this problem 이 문제를 푼 정리하면 jack은 이 문제를 푼 최초의 소년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death을 잘 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는 왜 관계대명사로 death을 썼을까요? 그렇죠? 선행사 the first boy 를 보면 알 수 있죠. 선행사에 first라는 서수가 왔기 때문에 death을 쓴 것입니다. 자, 여기 death은 주격으로 동사 solved의 주어가 되고 있죠. 자, 참고로 살펴보면 서수 앞에는 여기 the first처럼 정관사 너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의문 only는 형용사로 유일한 이런 뜻이죠. 부사로 쓰이게 되면 오직 다만 이런 뜻도 있죠. voice은 명사로 신 이런 뜻이니까 he's the only point 그는 유일한 시인이다. that I know well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리하면 그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시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death을 잘 보세요. 여기 death은 no의 목저가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여기서는 왜 관계대명사로 death을 썼을까요? 선행사 the only point에 the only가 있기 때문에 death을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행사에 the only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로 주로 death을 쓴다는 것이죠. death 대신에 후나 훈을 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 문장 여기 very는 형용사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서 the very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이런 뜻이 됩니다. she's the very girl 그 여자는 바로 그 소녀이다. that I wanted to see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정리하면 그 여자는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소녀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death을 잡으세요. 여기 death은 타동사 see의 목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로 death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선행사에 the very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로 death을 쓴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death 대신에 후나 훔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여기 오른 형용사로 모든 이런 의미죠. 만약 올이 대명사로 쓰이게 되면 모두, 모든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은 항상 정관사 더 앞에 쓰여서 all the 명사 이런 어순어로 쓰이죠.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all the money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this is all the money 이것이 모든 돈이다 that he has 그가 가진 정리하면 이것이 그가 가진 돈의 전부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death을 잘 보세요. 목적격으로 동사 해제의 목적으로 쓰였죠. 자, 그럼 왜 관계대명사로 death을 썼을까요? 그렇죠. 선행사 더 money 앞에 all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선행사에 all이 있으면 관계대명사로 주로 death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death 대신에 위치를 써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 다음 의문. there is no man that doesn't love his own country. on은 형용사로 자기 자신의 이런 뜻이고 country 나라 이런 뜻도 있고 시골 이런 뜻도 있죠. 자, 여기서 나라라는 뜻입니다. this is no man 아무도 없다 that doesn't love his own country 그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정리하면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death을 잘 보세요. 자, 여기 death은 doesn't love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격이죠. 자, 그리고 선행사는 no man이 되는데 man 앞에 no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death을 쓴 것입니다. 자, 물론 who를 써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 다음 의문. I use the same books that my sister used use는 동사로 쓰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죠. same은 형용사로 항상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서 the same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use the same books 나는 똑같은 책들을 쓰고 있다 that my sister used 나의 누나가 사용했다 정리하면 나는 누나가 사용했던 똑같은 책들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death을 잘 보세요. 여기 death은 the 동사 used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격이 되죠. 선행사는 the same books 인데 선행사에 the same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주로 death을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치를 써도 틀린 것은 아니죠. 자, 이 문장은 다음 문장과 비교해서 알아 둬야겠어요. I use the same books as my sister used. 관계대명사 death 대신에 as를 쓴 문장이죠. 이 두 문장은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의미는 다르죠. 위 문장처럼 the same 다음에 관계대명사 때 해서 쓰면 같은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the same books that my sister used 자, 이렇게 되면 누나가 사용했던 바로 그 책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하지만 the same 다음에 as를 쓰게 되면 같은 종류의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되죠. 그래서 the same books as my sister used 자, 이렇게 되면 누나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책들 이런 뜻이 됩니다.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문 Who is the gentleman that is standing over there? Gentleman은 명사로 신사 이런 뜻이죠. Over there 는 저쪽에 이런 뜻이니까 Who is the gentleman? 그 신사는 누구입니까? that is standing over there 저쪽에 서 있는 정리하면 저쪽에 서 있는 그 신사는 누구입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 that은 is standing의 주어니까 주격이 되겠습니다. 선행사는 Gentleman이 되는데 여기 선행사 앞에 의문대명사 Who가 있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that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행사 Gentleman은 사람을 나타내니까 that 말고 원칙상 Who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Who is the gentleman? Who is standing over there? 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Who가 앞에 의문사 Who와 중복되게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 대신에 that을 쓴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관계대명사 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What은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한 것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What은 선행사를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알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자, 주격, 목적격이 모두 What이고 소유격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What이 다른 관계대명사의 다른 점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아니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명사절을 이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What 자체에 뭐뭐 하는 것 자, 이렇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주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What을 보세요. 자, 여기 What이 바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 같은 뜻이 같죠. 자, 그리고 여기 What은 have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What I want to have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죠. 자, 해석하면 This is What I want to have 이것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What I want to have 는 이지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명사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We love What is true True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What is true 하면 타동사 Love의 목적이 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What he said What he said is true 이제 주어가 되니까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Understand는 동사로 이해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부정으로 Don't understand Where 이렇게 됐으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is is what I don't understand Where 이것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What을 잘 보세요. 여기 관계대명사 What은 종속절 안에서 동사 Don't understand 자, 이것의 목적어가 되니까 목적격이 되겠죠. 자, 그리고 What 이하는 이지의 보호로 명사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용법은 우리말에는 없는 것이라서 처음에 확실히 잡아두지 않으면 두고두고 고생하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용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자, 오늘 수고 많아요. 자, 오늘 수고 많아요. 감사합니다.